고인도로전 썩고 썼구나 휘린드! 와아 레알 휘린드 어디가 어딜 안가 나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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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이거 이거지 너 왜 이렇게 느려 어 느리냐고? 나 가드했는데 수고했어 어 능력 못쓰게 막았네 뭐야 한방에 죽어? 피가 푸드빵 쎄 피 많았었네 야 이거 뭐야 이거 푸드빵 쎄다니까 사기네 이거 야 빨리 빨리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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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망가 야 도망가 야 도망가 야 도망가 어 어 여기다 여기다 아아 상대 뒷편으로 이동하는게 뭐였지 L1 세모 아니 L1X 아니었어 R1X였나 아 까먹었네 내가 이걸 어 나 인생게임하는 남자야 아 망했다 상황이 되게 안좋네 어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왔다갔다 왔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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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게임 가야돼 인생게임 가야돼 안돼 인생게임 가야돼 아유오 와아 아 이거 인생게임 가야돼 인생게임 어 중성화산? 어 이걸 오케이 헐 걸렸쬐 걸렸쬐 후후후후후후후 나워라 서버다 쓴것 알고있었어 잡기다 가려는거야 아아 알고 있었어 내가 아아 모르작 야아아아 한대 still 야야야 닛 닛 닛 닛 닛 닛 닛 닛 아아아 진짜! 야 빨리 빨리! 야 숨어있어 숨어있어 여기! 와 진짜! 하나! 아아아아아아! 으아아아아아이 씨! 아아아아하핳 하아아아 아 트래퍼 오졌네 이거 하하하하 개웃기네 이거 야 이거 한 번만 2조업 나면 더 간다네 이거 이대로 2조업을 포기할 수는 없어 프랑키에서 완전 저거 했네 무슨 기술이야? 콜라 먹어야지 나가는 기술이야? 어 콜라 먹어야지 나가는 기술 딱 세 번밖에 못써 콜라 안 먹으면 세 번밖에 못써 버튼이 뭐야 콜라 먹고? 똑같은 기술 쓰면 콜라 먹어 세 번 다 쓰면 아 그냥 하다보면 지가 콜라를 마신다고? 어 그러니까 총 세 발이 장전되어 시작하면 세 발을 쓰고 한 번 더 스킬 쓰면 콜라를 먹어 약간 탄창 교체 같은 그런 카드구나 샷건이지 샷건 나의 가도섭을 보이지 갑니다 가두섭 가두섭은 무슨 사라지기 바쁘지 이 정도면 와 짧아 그렇지 어 근데 왜 이러냐 얘 야 야 도망쳐 우석아 어디서 어디서 샹크스 샹크스가 나 샹크스가 어? 어디서 형 샹크스 할 줄 모르는구나 만누나중에 무슨 패기 쓰고 있어 걔는 피하지도 못하는데 거지같은 거 허접같이네 이 자식인데 우와 와 막았는데 스킬 잘못 나갔다 스킬 자원작 스킬 개 잘못 나갔다 오케 어어 오오 왔다 왔어 왔어 아 이거 창크스 일단은 아 이거 버튼 잘못 누르셨네 어 이거 들어오시면 안되는거 모르셨어? 어 아 아 얘는 분배 내줬다 오우 아 난 그래도 나가는데 스킬 개이득 개이득 딱밤샷 와 저거 뭐야 도망도 갈 수 있네 야 야 큰일나네 이거 사고할지도 모르네 어 뭐야 이게 안맞아? 으아 가자 오우 가자 어우 렉 5진다 렉 5점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내가 누구야 도대체 아 내가 막고있어 아 내가 막고있어 오케 내려와 오케 나이스 너 너 로기야 까졌지 너 로기야 까졌지 너 로기야 까졌지 아 능력자 봉이 쓰느라고 가드를 푸셨어요 아 눈물 아이 그거 알아 나 능력자 가드 쓰는데 형 캐릭터인지 알고 오른쪽은 계속 눌렀는데 안 나가 텃버터가 아 나 진짜 안되겠다 이거 말고 다른거 해야겠습니다 지우고 싹 지우고 아 로기야 애들 있으면 우섭 우섭을 못쓰겠어 이런 일반애들을 못쓰겠어 좋아져 새로운거 막 써본다 그냥 새로운거 막 써본다 그냥 새로운거 막 써본다 그냥 간다 새로운걸 막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똑같은 캐릭 있네요 어 쿠마 쓰셨네요 쿠마 뭐 없습니까 기술 저도 쿠마 몇번 안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스키밖에 없어요 압축포랑 이런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압축포 압축포 음 무서운 기술이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오우 인객전 샷 오우 너 그거 어디일 오우 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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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쿠오 이쿠오 이쿠마 어 각성자 바르 바르 어 바다하고있어 암마라이프 암마라이프 샷 바다이프 우졌다 우졌다 빠져나갈 수 있는 룸쿡이다 이거 할만해 와 아 뭐가 어떤 기술인지 모르니까 난감하네 우와 상쇠? 플래시 그렇지 그렇지 어 쿠마 평타 상당히 좋네 이거 어 그렇지 여보세요 이거 본인이 맞으실수도 있어요 지금 어 살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일단 보내고 일단 하나 보내고 뭐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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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 품하다 이거지 이거지 아 제발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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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나도 아 까비 압축 보시자 후우 뺨 떼기 뺨 떼기 어딜 와 저기도 빨라 내가 막고도 공격했는데 야 야 어 오케오케오케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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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팡팡육치 오늘 잘 안나가 아주 기분이 안좋다고 어 참교육을 시켜줘야겠어 어 이거지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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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능력 봉인당했어 아이고 오 류겜 앤에 끌났네 아니 뭐 에넬이 이렇게 약해 파줬어 이거 어 어 에넬 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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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안들어갈 수도 있어 다 들어갈수 같은데 나 지금 공격중이야 여기까지 공격을 하다보면 내가 아 그러네 어 아, 막았어? 안돼! 아직 죽지 않았어! 아직 나는 죽지 않았! 얘네 뒤질 때 돌아가자 신이 있는 장소로 말은 갔네, 갔어 인생 백스텝이다, 인생 백스텝 잠깐만, 나 로빈 나오지도 않았네? 아, 뭔가 또 다른 캐릭터를 해봅시다 아, 나 쿠마 조금 더 해보자 쿠마 괜찮네 쿠마 나쁘지 않네 새로운 캐릭터 막 합니다 어차피 이거 뭐 그냥 연습한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완전 새로운 카드들만 해야지 나는 없는데 그녀를 잃어버려 난 남자의 조합한다 난, 어? 나 그러면 나는 판, 판츠 판츠 조합, 판츠 판츠 조합으로 난 남자 그게 어떻게 맞아? 남자야 남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... 남자의 조합이라는 게 남자를 골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니까 여자를 고른다고? 당연하지 아, 오케오케오케 쯧 쯧 오케이 필요하네 나는 당신에게 가슴을 할 수 있어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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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밤 저거 좋은데? 저 그거야, 그거 날리는 거 아... 이건 뭐지? 아, 이거 끝까지 막을거야 별로 상황이 안 좋네 얌 떼기 호리기 와... 딜이네 이건 뭐야 얌 떼기 호리기 어, 잠깐만 어, 잠깐만 오, 이거 원건이네 홀더 뭐야, 이거 뭐야 아, 일단 로비는 로비는 멀리 나누면 안 되겠다 어, 잠깐만 어, 내 판 내 판 살았어, 내 판 오케오케오케 가자아아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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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아 오오 오, 가자, 가자, 가자 오오오 벗기자, 벗기자 오오오 벗기자 오오 벗기자 오오 벗기자 자, 한번 짤래? 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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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아 잘래 오케 오게 요 뭐야, 오 케이 어- 거짓 안해, 나 판츠 골라야 돼, 판츠 Beth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웃기지마 하하하하 아잇 어 잠깐만 잠깐만 브록이 왜좋은자라 브록은 평타가 빠르기 때문이지 좋아 나미가 왜좋은자라 수영복 있고 있기 때문이지 어 인정 어 닌 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어 내가 이거는 안쓸려고 했는데 이거 안되겠어 아 들어가계세요 제발 오케오케 걸렸어 걸렸어 아 망했다 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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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걸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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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두대맞으면 죽을까 세대맞으면 거의 가는데 어 살아 싹총 그 제가 한번 최강의 카드로 저를 고를테니까 본인이 가장 센 카드 한번 고르세요 사무엘이오님 사무엘이예요님 이예요님 이예요님인가요 별풍선한게 팩그런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는 캐릭터를 연습하면 안되겠어 이제 한번 여기서 이겨줘야겠어 내 베스트를 고르라는거잖아 어 베스트 한번 골라 베스트 한번 제대로 골라 베스트 한번 제대로 골라 요즘 베스트가 없어 나 오케이 그럼 형 죽는거야 베스트를 고르겠어 MBC 오케이 자 간다 니페스트는 본대 일단은 이거 아 스몰액이 스몰액이 마르코 스몰액이라니 무슨소리 Việt 말이 심하시네 큼XT 스몰액이의 마르코라 한 번 보여 드려야 겠네 이거 스무렉이 좋지 응 스무렉이 좋아 응 스무렉이 좋아 갑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야 인생은 타이밍이야 인생은 인생은 타이밍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 그러지 인생은 타이밍이지 인생은 타이밍이지 타이밍 거기서 대쉬올거라고 본인만 예측했을까봐 그러시면 안돼 그러게 자 나나가게 해주고요 아 얘를 마르코 이렇게 이뤄선 안된대 어 잠깐 오케오케오케 끝났다 죽었네 뭐야 됐다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이게 바로 반격 타이밍이란 거야 마우나 아 이게 바로 능력 동인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능력 동인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능력 동인이라는 거라고 일어나 피해주고 저 다시 한 번 피해 넌 할 수 있어 스몰핵이야 하는 거야 스몰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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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성 스몰핵 스몰핵 우와 나 컴무 다 꼬였는데 다 맞아줄래 가세요 가세요 어 빡빡빡 아우 왜 뒤를 때리냐 아아 나 진짜 아 왜 뒤를 때려 거기서 아아 아 거기서 뒤를 때려 어 아 나 이번에 콤보 다 꼬였어 손가락 다 꼬여가지고 최악이었던 것 같아 아 이제 한파만 넣어갑니다 갑시다 어 그러면 아 뭔가 애매한데 조합이 레디 레디 아무거나 골라 똑같이 하자 아아 코알라 콤보가 계속 꼬여 손가락이 꼬여서 아냐아냐 여기서 인성전환 맞네요 매너가 있지 아냐 인성해도 돼 진짜 얼마든지 인성해도 돼 스카이프 끄고 해야 될걸 그럴거면 아냐아냐 인성해도 돼 10.5kg osto픽 왜 뭐야 와 이제 오케이 오케이 어.. 그렇지 오틱 hes 아 오지네 이거 Are you must be strong 저희 마그나무 아멘